셀레스턴 7000이라는 스피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매력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아주 유니크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피커를 설치만 해놓으면 이게 세팅이나 내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스피커가 사라지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셀레스턴 7000은 그냥 갖다가 놓고 스윗 스팟이 맞춰지는 그 위치에 청취자가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스피커는 그냥 사라지는 정도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칼포커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음장형 스타일로서의 소리가 거의 홀로그램 이미지가 아주 뚜렷한 정도 거의 3D 사운드라고 거의 보셔도 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청취자가 어느 위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말 확확 바뀌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정말 재미있는 특성이 아주 특이한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일단 리본 트위터가 60cm가 약간 넘어 보이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셀레스턴 4가 SL 시리즈의 성공 이후에 사활을 걸고 개발을 한 리본 트위터가 되겠는데 일단은 거의 중역대까지를 커버해주고 있는 긴 크기를 통해서 굉장히 상하의 중고역대의 레인지가 상당히 넓고요. 이 소리가 나오는 저 범위가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좁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거의 면도날처럼 이렇게 날이 서서 소리가 이렇게 탁 나오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가 한 가운데에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벗어나도 밸런스가 틀어졌다는 걸 느낄 만큼 아주 예리한 면도날 포커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고 이에 따라서 스피커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정도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사라지는 정도의 스피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역 쪽에서의 레퍼런스로 삼는 사운드는 정전형 또는 평판 혹은 리본 트위터들 중에서도 최상급 레벨로 잡혀져 있는 그런 스피커들의 맑은 소리를 개인적으로 약간 선호하는데 쿼드 ELS 같은 스피커들 있죠. 그래서 그런 류의 사운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 셀레스턴 7000은 리본 트위터를 사용한 기종들, 약간 짧은 기종들은 생각보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소리보다는 약간 부족한 성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셀레스턴 7000은 그들과 아포지라든가 마틴 로건, 쿼드 ESL 같은 스피커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해도 무방한 정도이고 심지어 또 나은 측면까지도 충분히 많이 관찰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고역 위주로 좀 듣고 싶으면 허리 좀 더 고추 세우면 되고요. 중역 조금 더 많이 듣고 싶으면 그냥 약간 꾸부정하게 살짝 의자에서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약간만 누우려고 든다거나 자세 조금만 별로라도 확 소리가 달라지고 만약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되면 트위터가 고정이 났나 싶을 정도로 고역이 사라지는 정도 때문에 라이프 상황에서 생활을 하면서 듣는 데는 굉장히 부적합한 스피커이고 완전히 정자세를 요구하는 정도의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본 트위터는 모든 트위터 유닛들은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파장을 나타내서 소리를 내는데 BNW나 비비드 오디오 같은 것들은 후면으로 이동을 했을 때 뒤쪽으로 방사되는 소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죠. 셀레스천은 이 리본 트위터에다가 1990년도 중반, 후반 정도에 이 부분을 넣으면서 거의 사활을 건 고성능 유닛으로서 이 리본 트위터를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미드 우퍼들은 지금 8인치가 두 발이 사용이 되는데 일단 밀폐형 구조예요. 그래서 높이가 한 110cm 정도가 되고 덩치가 제법 있는 타입의 그런 스피커인데 8인치 두 발이 사용된 밀폐형 스피커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가졌거든요. 제가 밀폐형 스피커들의 특성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역이 깊이 떨어지는 맛은 없지만 텐션감 있는 아주 찰진 느낌의 저역을 나타내는 게 밀폐형 스피커들의 큰 특징인데 밀폐형 스피커들이 대부분 그냥 6.5인치 한 발 정도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6인치 정도 두 발 사용하는 게 거의 최대인 수준인데 8인치 두 발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큰 인클로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목말라왔던 양감과 깊이감까지 함께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셀렉스전 7000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가져와서 들었을 때의 느낌은 판매자분의 집에서 저는 느꼈던 게 저역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 넓은 10평 정도 되는 전용룸에 가져왔을 때는 저에게 생각보다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벽에 붙으면 확 저음이 늘고 뒷벽으로 붙여도 되고 옆벽으로 붙여도 됩니다. 굉장히 손쉽게 확확 변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지금 볼륨이 약간 안 들리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45도로 이 정도 세팅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면 완전 울트라 칼 포커싱, 정말 면도날 칼 포커싱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놔서 45도 지향이면 청취자의 귀 쪽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표현이 좀 어렵네요. 이 정도로 돌려놓게 되면 정말 저역 쪽에서의 표현은 어차피 저역은 지향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는 편인데 중고욕이 정말 예리하게 들어오는 걸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라고 셀레스천은 기본 전용 스탠드가 있으면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쓰지 않거든요. 이 정도 높이에 발판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회전하기가 쉽도록 고안이 된 그냥 단순한 스탠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청취자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돌려서 쓰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입을 하실 때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이고 저처럼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좌우로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좋은 소리가 나는 지점을 결정해서 듣기만 하시면 그러니까 저역 조절도 너무 쉽고 중고역대의 조절도 너무 쉽고 중저역에 고추 세웠을 때 그러니까 청취자의 높이가, 청취 비치가 높으면 고역대의 조금 더 밸런스가 치중이 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약간 낮춰놓으면 중역대에 좀 더 도드라진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정자세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스피커이지만 생각으로 본인의 취향을 쉽게 적용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오히려 더 쉬운 측면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우퍼가 두 발인데 위쪽은 900Hz에서 끊기고 밑에는 300Hz에서 끊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듀얼 우퍼 방식이라기보다는 각각 3way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한번 들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녹음 영상에서 위치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가 엄청 좋은 건 아니어서 어디까지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그냥 확확 변한다는 걸 누구 소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조차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개성이 아주아주 뚜렷한 그런 스피커이고 정말 뛰어난 이런 스피커를 남들보다 타 브랜드보다 앞서서 개발하고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스피커가 아니라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디자인이 약간 못생긴 측면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만듦새는 그래도 제법 좋단 말이죠 그리고 엄청 무겁지는 않아서 혼자서 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두리든다면 정말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스피커이고 부피가 제법 크기는 하지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음압은 한 86dB 정도가 되는 밀폐형 타입이기 때문에 앰프의 구동력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녹음 영상은 KT888APP 진공한 앰프로 구동을 했는데 구동력이 우수한 TR 앰프 쪽에서 조금 더 찰진 저역 쪽에서의 조금 더 강조가 이루어진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저역 쪽의 세팅이 약간 적게 된 상태로 주로 레코딩을 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셀레스천 7000도 정말 재미가 있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셀레스천 600, 700, SL6SI, 12SI 다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스피커들인데 SL7000의 이 엄청난 유니크한 특성과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마법 같은 스피커 정말 한 번씩 근데 이런 스피커를 접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좀 아쉽고 셀레스천이 이를 계기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만들고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오디오 씬에서 왜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못했을까 인정받지 못했을까 참 아련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음에는 셀레스천 킹스턴도 한 번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성적이거든요 스피커도 한 번 리뷰를 해서 정보를 한 번 또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